다른 딥아이의 학습법, 우리 딥아이에겐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는 왜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걸까요? 아이 공부, 안 되니까 하기 싫은 겁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수준은 어디쯤인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유명 권장 도서나 나이별 추천 교재만 읽다 보면, 학습 효율이 떨어지고 공부에 흥미를 잃게 됩니다. 맹목적으로 해외 국공립 교재를 반복해서 듣는다고 영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반복이 아닌 맞춤. 내 아이의 성향을 진단하고 맞춤 학습을 통해서 성공 경험을 심어줘야 합니다. 성공 경험은 자기 효능감을 일깨워주고 공부에 흥미를 잃지 않게 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유플러스TV 아이들나라가 IPTV 최초로 시작합니다. 아이의 실력에 딱 맞는 컨텐츠로 영어와 더 친해지고 자신감이 생기는 영어 유치원. 10가지 성향별 AI 진단으로 아이의 올바른 성장과 교육에 도움이 되는 맞춤 도서 추천. 부모와 아이의 성향을 진단해주고 다양한 육아 교육 정보를 알아보는 부모 교실. 아이들의 관심, 성향, 수준에 따른 맞춤 교육. 그것이 유플러스TV 아이들나라의 핵심이죠. 아이를 제대로 아는 것이 교육의 시작입니다. IPTV 최초 AI가 진단하고 전문가가 추천하는 유플러스TV 아이들나라. 오직 유플러스에서만. 지금 바로 아이들나라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разные